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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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 아니 무슨 일 아 지연씨하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니가 티케마저 팬이지 짜잔 누가 해줬어 속옷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지 않아?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다 되게 멋있어진 거야 얘가 그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 하나? 네 남자친구가 아이고 매일 진짜로 어 어서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여성 부르거든요 나는 자 여성 진짜 짜증나서 얘가 원래는 나를 매겨줬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들은 척도 안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요 누나도 빨리 남자친구 사귀시니까 부럽지 않아요?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 누나 죄송한데요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헤어지기 싫은데 좀 창했어요 놀랬나 봐 느낌이 좀 창피해 여러분 놀래?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이제 사랑을 해보겠다는 데 말이야 응 잘 됐다 좋겠다 안녕 여보세요 오빠 진짜? 어 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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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부터 뭔가 동생 나 미쳤다고 생각하지마 알았지 뭔것도 아 해봐 말고 만나는 오빠가 있어 만나는 오빠가 있어 갑자기 요즘 들어서 남자들이 막 꼬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방금 얘 왔다 간 거는 절대 빕니다 아무것도 진짜 꼭 빈을 해줘 내가 아니 내가 바보는 건 아니지 내가 내가 아니 꼭 진짜 아무리 아니 아니 그거는 네 맘미인데 지연아 왔어 오빠도 지만 오빠인데 몰래? 너무 몰래? 진정갑이잖아 말도 안 늦은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잘하자 연기의 오빠가 상황을 좀 있어 그래서 맨날 둘이 시도 오빠가 그래 좀 어 노래 부르셔야지 사랑이나 사랑이나 아주 어색할 줄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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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부르면 좋아? 어 멋있지 잘하지 어 표정이 묘하네요 예 만나서는 저보다 더 오래되니까 지연이가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맑고 깨끗한지 착해요 착하고 아니 만나셨으니까 아시겠죠 물론 착하죠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냥 남자 관계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 거의 없고 하루하루 또 만날 수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선글라스 아까 지연이 지연이 어 지연이 어 지연이 어 저기 잠깐 잠깐 앉아요 왜요? 잠깐만요 아니 진짜 뭐라는 거예요?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네? 누나 저 지연이랑 침해하고 보기로 했거든요 너 매일 있다 그러면서 네 지연이 연락 안 돼요? 아니 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정화씨 네 이 사람 뭐해 이 사람 뭐하는 사람 나한테 막 숨소리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지연이 낳는 친구인데 아까 처음에 소개 맞았잖아 뭐야 아 지연이 사랑하긴 한 거예요? 지연이 돼서 얼마나 알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자가 이지연이야 하하하하 제가 맞춘다 하하하하 분명히 잡아주셔서 정확히 보겠잖아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영국 문화인데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래요 네 네 남자관계 복잡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어떻게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지금 근데 지연이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 잠깐 혼선이 지금 온 것 같은데 지연이 어디 갔어요? 언제 와요? 여보세요? 어 언니 난데 나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다 봤거든 진짜 도저히 문을 못 들어갈 수 없네 그지? 이제 좀 해결 좀 해줘 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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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내봐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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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잘하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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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연이가 아니에요 지연이가 아니에요 지연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솔직히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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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낳였어요? 내가 봤을 때 내 관점에서는요 누가 더 낳였으니까 두 분 다 두 분 다 한 여자를 자기만의 매력으로 못 끌어당겼으면 두 분도 저는 속았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, 그래서 지금 둘은 지연이를 탓하잖아요, 그죠? 이런 거조차도 감싸줄 수 없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? 그리고 지연이가 지금 잘못을 했지만 제가 지연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연이가 이럴 만큼 나쁜 친구는 아니거든요 시연아 지연아, 내가 머리 못 깠어 내가 다 줄게 여러분, 목소리 테니 20.6 근데 여기서부터 쭈비쌍 있어요 쭈비쌍이 많고 대학로에 온 거 같아요 둘 다 내 연극 무대를 너무 좋아서 진짜 누가 좋다고? 너무 답변하지 마시고요 또 일어나 어떻게 할까요? 두 분이서 알아서 얘기하고 오실래요? 아니면 네가 선택할래? 내가 포기할게 포기하고 저랑 같이 합시다 진짜 어때요? 어때요? 남은 형이 뭐 어떻게 탐중한 사람을 뭉개 버려요? 골 잘했다 골 잘했다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요 장난이 아니라도 진심이라도 저는 여기서 노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너 빨리 똑같아 지금 네가 좋은 사람 선택하고 아니신 분은 그냥 가세요 그리고 네가 둘 다 싫으면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시는가 할 테니까 돌려보내 네가 알아서 해 어떡하지 마 나 카리스마의 아 카리스마 있어요 근데 네가 잘못했네 이 집이야 왜 양다리를 걷지 마 왜 왜 왜 좋은 사람들 만났들이 왜 양다리를 걸쳐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나 사실 언니한테 고백할 거 하나 더 있어. 이거 즐겨찾기 실험카메라. 아 엄청 진상해. 아 너무 너무 잘하세요. 진짜. 진짜 사랑해. 진짜 사랑해.